정상 시청시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돌을 넘어서버렸죠. 돌을 넘은 공매들의 무차별 주가 조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은 완전히 이렇게 되어있죠. 회사와 공매는 한패다. JP하고 신한 그리고 회사는 뭔가 내통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미 예전부터 지금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자가 보더라도 뻔히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누가 봐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제 아무도 모를거야. 전부 다 우리는 주가를 지금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심은 정말로 지금 정말 이게 나라였다면 폭동이 일어날만한 그런 민심으로 완전히 화가 머리 끝까지 와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죠. 회사는 지금 어찌 보면 나 몰라라. 그런 지금 상황이고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25%까지 폭락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가가 어느정도 높은 상황이고 주가가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에서 조절을 해도 하필이면 1분기에 뭔가 집행을 많이 진행을 해서 영업이익이 안좋게끔 나오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의구심이 안될 수가 없죠. 매출 20%가 늘어났는데 이거 뭐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깔아주고 공매들에게 그런 요인을 만들어 판을 깔아주는게 지금 회사다. 그러고 공매들은 그걸 이용해서 열심히 공매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정말로 이상한 부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잘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들이 아 몰라 그냥 공매치라 그랬어. 완전히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셀트리온 공매치듯이 공매를 어마무시하게 집어 쳐버렸죠. 매출 영업이익이 그렇게 급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개판입니다. 완전히 셀트리온은.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자체도 지금 이 주가를 끌어내려주는 공매들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 윈인입니다. 이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연결고래가 있는 건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되죠. 민심은 지금 완전히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죠. 너무나도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공매들의 단독 행동이다 그러면 성공이죠.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몇 명은 이제 공매들이 다 만든 거다라고 끝까지 우리는 회사를 믿습니다. 라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는 공매가 곧 회사가 아닌가 둘 다 지금 원하는 바가 같은 쪽이 아니냐 바라보는 바가 동일하지 않느냐 판을 깔아주고 이렇게 하고 거의 뭐 연기 대상감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연기 대상이 아니고 발연기입니다. 발연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티가 나게 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고 이제 뭐가 진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버린 그런 지금 이번 실적을 보여줬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다. 일시적으로 실적을 박살내놓고 그 다음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당연히 좋아지겠죠. 지금 조금 조정을 한 그런 분위기니까. 지금 너무나도 이상하죠. 이런 부분을 공매들이 그리고 연기금이 열심히 또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사가 될 거고 해서 강력한 이 막바지 강력 개미 털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는 회사나 공매나 다 똑같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나부랭이들 강성 주주든 지금 주주든 나 관계없어. 내 배떼지만 부르면 되지 뭐 주주가 누가 누군지 난 관심도 없거든. 사실 뭐 관심 없겠죠. 관심 없을 겁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합병이 되면 이 공매들에게 속으로 고마워 있죠. 아이고 주주들 나중에 어차피 주가 다 올라갈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을 떨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좀만 기다림이 될 텐데 참 호들갑이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어떤 과정은 지금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회사는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지금 실적이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다. 뭐 좋아질 건 뻔히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이거는 뭐 주가 조작의 움직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회사가 관여가 된 거냐. 아니면 공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정말 다 하고 있는 거냐.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좀 그렇고 서정희 회장이 지금 회사 나가가지고 뒤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뒤에서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너무나도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런 주가 흐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회사의 실적도 말도 안 되는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모든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궁 저렇궁 해서 매출 영업이익을 뚝 떨어뜨린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근데 이게 합병을 할 때 보면은 뭐 여러 다른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심지어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에 삼성물산 합병할 때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국내 건설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돈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열심히 잘 짓고 있죠. 레미안.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일단은 뭐 안 들키면 되는 거니까. 안 들키면 돈이 몇 천억,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을 가만히 앉아서 버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게 사기죠. 사기꾼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한 100년씩 때려야 됩니다. 이거는 100년씩 때려야죠. 지금 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런 지금 민심이 이렇습니다. 민심이. 그리고 이제 막바지 개미 털기입니다. 어찌되깐 간에 그래도 막바지 개미 털기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막바지 개미 털기. 막바지 개미 털기입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고 회사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무너지는 흐름으로 가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다. 회사도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도 이거 지금 뭐 참 이게 너무 심각하죠. 지금 뭐 이런 부분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안 날 수가. 그렇지만 어차피 하반기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보면 주가는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 강력한 개미 털기 작업이 진행되고 미국 증시도 보면 그렇게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아주 겁을 주고 1980년도까지 들먹이면서 아주 그렇게 이제 주식시간 끝난 것처럼 얘기했지만 강력한 반등했죠. 그런데 이 반등이 계속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해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적감의 숫자 들으면서 쿠팡 1조 8천억 적자를 보고 했어도 16% 잘만 올라갔죠. 셀티는 지금 정말로 낙폭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1위죠. 대한민국 1등입니다. 지금 이 경영진을 정말 한번 물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리고 이 서정진 회장의 아들 아들이 지금 이 셀티리온의 이사회 의장으로 들어오고 나서 회사가 거의 망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주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회사가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사회 의장을 잘못 뽑은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능력 부족이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능력 부족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지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 지금 이사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주가를 반토막도 아니고 더 밑으로 내리고 영업이 매출이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아주 박살나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게 지금 하는 이 운영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공매들의 엄청난 공격인데 정말로 이 민심이 이렇게까지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매 단독 행동이다 그러면 정말로 이 공매들은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한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몇 명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회사는 공매 뭔가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다. 그렇게 계속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죠. 다 거의 대부분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이나 정말로 셀티를 정말 사랑하는 싱크풀의 정말 강성 주주분들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회사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민심이 화가 많이 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냉정하게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되고 강력한 개미 털기 이렇게 정말 화가 나는 이런 상황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를 하면 안되겠죠. 지금은 완전히 왜곡된 주가 위치다. 그렇게 보면 되고 강력한 개미 털기가 끝이 나면 이 마감이 되면 아주 강력한 폭등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폭등이 나오게 되어있다. 근데 회사에서 계속해서 막아버리면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딜레일 겁니다. 막는 거는 근거는 뭐냐 합병이 되겠죠. 합병 합병이 될 때까지 주가 폭등이 일어나면 지금 어떻게 주가를 이렇게 내려 놨는데 가진 욕을 다 먹으면서 우리가 몇천억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말도 안되지 뭐 그렇게 이제 방해공작을 계속하거나 나몰라라 공매 좀 도와줘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겁니다. 딜레이 합병이 다 끝날 때까지 딜레이가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심판을 좀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탈탈 털어가지고 공매, 신한, 재피신한, 국민연금, 회사 그리고 서진희 회장까지 이거는 정말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너무나도 지금 말도 안되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주가 조작의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매들의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한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셀퇴인스케어는 매출 영업이익이 그렇게 급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치라 그랬어. 주가 내리라 그랬어. 딱 누구에게 무슨 뭐 명령을 받은 것처럼 공매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업팅들 예외 공매 이런 부분까지 동원해서 주가를 갖다가 끌어내렸죠. 매출 영업이익이 43%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다 끝이 나면 강력한 상승, 제자리 찾기 흐름이 나오겠다. 성장을 계속 해가는데 주가가 어떻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런 의심들이 사실이다 그러면 아마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합병에 대한 부분이 의사결정 부분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 공매들도 선을 좀 떼고 이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얻어맞고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회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는 답이다 라고 보시면 거의 이거는 지금 공매들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판을 깔아주고 있죠. 1분기 실적법을 보면 주가가 이렇게 박살나고 있으면 집행할 걸 갖다가 조금씩 나눠가지고 조금 마케팅 비용 이렇게 얘기하던데 좀 덜 썼으면 되는 거죠. 덜 썼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고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끝이 나는 거죠. 정말로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차분하게 지켜보니까 힘들겠죠. 화가 나는 부분은 그래서 화를 좀 내면서 냉정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말로 증권 범죄 수사단 이런 거 부활한다고 그러죠. 여의도 저승사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압수수색을 한번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선량한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국민들 주주들이 대주주 배불려주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이 회사는 주주들의 회사지 대주주의 회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주주 배떼지 불려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 주주들이 이렇게 막바지 개미 털기 이런 부분에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당할 이유가 없다. 회사는 아주 강력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합병 부분이 가장 의심이 됩니다. 합병 합병을 하지 말거나 합병은 아니면 회사에서 합병은 40만 원 이상에서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런 발표를 할 필요가 있죠. 합병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물을 수 있죠. 주가 이렇게 박사하는데 주가 정상화가 최우선입니다. 합병이 최우선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 지금 뭐 이미 이렇게 다 분위기가 이렇게 까발려진 그런 상황인데 아예 이렇게 믿고 있죠. 주주분들 대부분이 그럼 합병을 빨리 해가지고 끝 이야기해서 빨리 어떻게 합병 무산을 시키든 해서 끝을 내버리고 그러고 이제 진행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빨리 진행이 끝나버리는 또는 합병은 정고점 뚫고 그리고 기우성 대표가 월급을 최저임금만 받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주가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회사가 신뢰를 민심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